보다가 좋았어 이쁘지 보다시피 난 철새 미인이지만 좀 무지러워 여보 자기 그럼요 하고 나랑 혼인해줄래? 제대로 미쳤구나 상당하기 어려우시면 저랑 한번 새겨보실래요? 다 너 좋아해 나도 당신 좋아하는 거 맞고 난 너 좋아해 난 원래 심사 중에 사람은 다 좋아해 진짜? 귀여워서 뽀뽀 좀 하는 게 죄냐? 빛나 좋아져 나 솔직히 나만의 미래의 남친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다 내가 그 나만의 미래의 남친이 될 줄은 진짜 몰랐는데 이 말하면 그 상담 좀 맞춰요 다시 한번 머릿추어 뜯깨고 싶지 않아 엄마 아빠가 보고싶대 그의 남자친구 나잖아 결혼하자 남편 우리 이사장은 도대체 본업이 뭐야 또도의 남편 나야 재밌어 놀아겠습니다 잘 꿈꾸게 돼 오, 이사 설렙자 누가 내가? 응 나한테 누가한테? 나 아저씨한테? 정살래! 아, 지금부터 너무 웃던데? 응 아니 아, 이렇게 뒤에서 껴안고 아, 뭐야 자기는 오빠가 걱정하지마 너로 그 똑밥다위 내 열정을 막을 수 없어 내 인생은 짜디짠데 너는 넙타라서 에, 에이 감사합니다 나 아, 깜짝이야 원하는게 뭐야? 케이크야? 사랑해!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이야 우리가 보낸 행복한 날 중에 하루 좋아해요 너와 함께 나면 매일의 기념일이야 같이 부르면 사랑해! 오, 통과 오, 통과